여기서 어떻게 같이 하는건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 여기 뜨네 야 이 태영이 형 좀 태영이 형 어딨어 라이브 참여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는데 여기요 라이브 참여 요청 좀 하지 말아 보세요 야씨 난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거 워터하니 야 이거 못해 안 떠 야 이거 렉 걸려 아니 참여 요청 하지 말아라 모르니까 이걸 태영이 형이 참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와 렉 너무 심하다 아니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하하 나 이거 어 이거는 뭐야 뭐야 왜 또 그게 없어 댓글이 이게 내가 뭐가 설정을 잘못한 줄 알았나 잠시만 기다려봐 이거 잠시만 미안 짜잔 된건가 어렵다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렵니 뭐야 뭐야 야 안 와 왜 왜 안 오는 거야 초대를 왜 안 받아 뭐야 뭐 귀신이야 뭐야 귀신 있어 왜 지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아 안 되네 아니 이거 왜 댓글이 안 달릴까 왜 댓글이 안 달릴까 이거 댓글이 왜 안 달릴까 이거 댓글이 왜 안 달릴까 이거 뭐지 마음은 얘기 왜 댓글이 안 달려 내가 뭔가를 막아놨나 지금 알 방법이 없네 이거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난 몰랐다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안 되나 봐 그냥 위버스 가자 위버스로 가자 위버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되나 아니 초대했잖아 왜 근데 안 들어와요 모르겠다 안 되나 봐 다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위버스로 올지 여기로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갔다 오고 싶습니다 이거 이거 흐흑 어 어 지금 40 9만명이 보고 있다 50만명이 근데 어 그래 이것이 그거 아닙니까 뭐 나 목소리 잘 들려요 내 목소리 잘 들려요? 네 난 술도 갖고 난 술도 갖고 난 뭐 물 마시는 분 쓸게 난 얼마 안 돼 난 날이 난 날이 난 날이 넌 난 날이 난 날이 댓글이 또 안보여요 넌 보이는데 해봐 밤이 많이 컸네 밤이 그때 봤을 땐 비슷한데 엄청 많이 컸네 야 이제 조만간 해떡 해떡 시간이야 몇시지? 아 4시네 뭐 뭐야 아니 왜 왜 다 국기만 보내 뭐야 와 18만명? 미쳤다 미쳤다 아 여자친구 야 내가 초드려야 되잖아 아 태형이 형 초대를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어 됐어 보여요? 어 됐다 여기는 그 인스타에서는 국기만 보내는 게 요즘 들리는가 봐 인스타에이션 형 언제 적이에요? 딱 눈 감으려고 하는데 그 남준이 형이 갑자기 단톡방에 문자 보내가지고 종구야 라이브 잘 보다 간다 뭐야 라이브 하고 있어 해가지고 보냈는데 갑자기 뭐 어머님 아버님 전 이런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길래 뭐야 아니 그 뭐지 아미 중에 한 분이 그 타투 하고 싶은데 부모님 나 나도 말 안 하고 했는데 근데 어? 아 네? 네? 응 형 우리 정타투 얘기한 거 아니에요? 응 나 하고 말 안 하고 부모님들이 다 아시잖아 그러니까 뭐라 뭐 그냥 멤버들끼리 기념으로 그냥 새기기로 했어 그러니까 잘했어 돼 응 그래서 잘했어 왜 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상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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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바바리 320개 320개 오 근데 진짜 여기 그건가 보다 다 저 국기만 보내지 신기하네 아니면 국기 아니면 아니야 그건 아닐텐데 봐봐 여기 다 적잖아 태형 위버스의 그런 대화들을 좀 원했긴 한데 그치 아니 근데 이게 올라오는게 속도가 느린거 보니까 한계가 있는거 리밋이 이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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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 나중에 회사 귀에 들어가서 야 이거 우리도 만들어야겠는데 그게 돈이 되나? 그게 돈이 됩니까? 이리 와봐 밤이 홈? 안녕하세요 밤이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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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아 뭐야? 붙고 종국아 종국아 응? 나중에 위버스 라이브 되면은 위버스 라이브 켜달라고 하자 그래서 막 저 뭐냐 다 같이 할 수 있게 약간 줌 미팅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응 음 잘 해주세요 위버스 관계자분들 뭐야 허세 안 나오네 넌 너무 무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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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졸리다 넌 넌 위버스 라이브로 가 빨리 응? 응 다시 거기로 가야지 거기 가서 나중에 같이 하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응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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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버스에서 봅시다 아 이게 아쉬운게 댓글이 느리네 인스타 안되겠네 아마 진짜 겁나 무겁다 진짜 너 저는 위버스로 갑니다 안녕 인스타 친구들 넌 응 넌 ludzi 넌